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뽀뽀뽀뽀 감사합니다 지금 꿈은 뭐야? 아... 음악은 그만 두고 잘하네 빨리 가자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 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련해요 그대가 준 꽃병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 전 그대 아주 오래 전 그대 그대가